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엘리스 히아라엠 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저희가 개헌예술대학교 아이소이 축제에 이렇게 초대돼서 공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고 이렇게 함성도 크고 해서 너무 괜찮아요? 재미있네요 네, 재미있어요 우와 오늘 축제 잘 즐기셨나요? 네 또 저희가 이번 한 곡만 준비한 게 아니라 두 곡이 아직 더 남아있어요 네, 다음 곡은요 열려라 그대라는 곡인데요 가사 중간중간에 똑똑하는 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같이 똑똑이가 같이 따라 부르면서 즐기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럼 시작할게요 네, 저희 2집의 열려라 그대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곡밖에 남지 않았어 아쉽다 그럼 마지막 곡인가 더 열심히 달려봅시다 와! 와! 마지막 곡은 저희의 데뷔곡인 우리 처음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고 네, 무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엘리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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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매력 넘치는 그녀들 엘리슨이었습니다 소리 한 번 축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으로 조심히 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